책의 주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의데어라2의 모델 프로미스다인 윤나겸입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지켜봐주세요. 그리고 별의데어라2 사랑해주세요. 죽음의 기운이 도사리고 있는 플래니스 대륙의 희망인 베다의 기사 13번째 책의 주인의 모험이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단순히 모험 이야기를 넘어 뭔가 특별함이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별의데어라는 잔혹하지만 거기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이 더욱더 게임에 몰입을 주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베다 역도 여신의 고정관념을 깨는 선악을 나눌 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이런 베다를 제가 연기해봤는데 저 사실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드디어 별의데어라2가 곧 출시된다고 합니다. 사전 등록 아직 안 하신 분들 없겠죠? 전 이미 완료했습니다. 별의데어라2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와 함께 13번째 책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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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